앉아보세요. 아빠가 뭘 준비할게요. 바나나. 바나나 아니야. 한과. 이걸 한과라고 추석 때 먹는 과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이거 하나밖에 못 샀어. 뭐 좋아요. 뭐 좋아요. 하나씩 먹고 싶어. 하나씩 먹고 싶죠.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어 이제. 돈이 없으면 우리 전부 다 일 나가야 돼. 너도 일해야 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나눠먹자. 나눠먹자. 나눠먹어? 그러면 설아 먼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과연 삼남매는 한 개뿐인 과자로 어떻게 나눠먹을까요? 알았다. 알았다. 그럼 이제 이게 대박일 거야. 아빠? 아빠 주는 거야? 아빠도? 아빠 다 먹어도 돼? 우리 아빠도 가. 우리 아빠도 가. 우리 아빠도 가. 우리 아빠도 가. 안 돼. 빵인가? 다 먹으리마. 아이고 또 또 한 입씩 또 먹을 수 있는 거네. 아이고 아빠 또 주는 거야? 그럼 요만한 과자로 우리 네 명 다 같이 먹었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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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